뛰어! 뛰어 이 새끼야! 뛰어! 뛰라고! 흐흐 장난 재밌다 이거 모카연 유튜브 어쩔 수가 없다 재밌습니까 데쓰? 아까 진판이 너무 재밌었는데 이즈판에는 뭔가 그런 감동은 없네 뭐하지? 어? 나 이거 할래 칼리스타? 나 이거 할래 내가 못 찾겠어 나 이거 할래 언니 칼리잖아 이거 봐 바텀의 공포가 두 개야 무섭지? 바텀의 공포 두 개다 무섭지? 무서운 사람들이야 칼리스타 패시브 뛸 때마다 내 패시브 채운다 넌 뒤졌다 아이전하고 싶은 패시브 없이 살아라 넌 뒤졌다 넌 조심해라 아싸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더 뛰어 더 뛸라고 더 뛰어 그렇지 잘한다 칼리스타 아 너무 행복해 진짜 아 존나 행복하다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존나 재밌는데 이런말이야 뛰어 운세 시즌이 노예 특집지라듯이 해버리는 거여 아 존나 흘끄렸어 패시브 안 닫으려고 하하하 아하 개웃까 슈 아 웃겨서 게임 못할 거 같아 어떡해 어 탑 이겼다 탑 수확에만 쐈어 라인전 존나 만만한가 보다 게임 재밌네 잡은 거 같은데 잡은 거 같은데 아 괜찮네 괜찮네 샤코 그래 샤코는 이렇게 해야지 라인전에서 수은이 씨바 박스만 깔고 있는 게 샤코냐 탈리스타한테 백스 패시브 표시 뜨는 거 진짜 무슨 노예 인장 박아놓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뛰어라 노예야 노예야 팔딱팔딱 뛰어라 빨리 내가 네 평타로 이긴다 뭐야 미쳤냐 내가 알아 박스로 맞았다 안 뛰어버리는데 그냥? 공포 터쳤어? 아 야 이거 왜 죽어? 아깝다 아 딜이 좀 세네 어 뺏겼는데 아이고 맨 어떡한다 어길래 내 라인 뭐가 또 오네 뭐가 또 오네 안 되지? 아 공포가 안 찼어 우리 팀 이상하다 그래 어쩐지 샤코가 잘한다 했어 윗라인이 다 터지고 있구만 뭐 내가 행복하니 됐나?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나 아 아깝다 아 너무 행복하다 바텀 라인더 아 재밌다 근처에 리신이 있는 것 같던데? 어 있다 저기 있는 것 같아서 못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지 잡지? 뛰어 뛰어 이 새끼야 뛰어 뛰어 히히 존나 재밌다 이거 다 피했어 피하면 그만이야 아 나 행복해 음하이 그러게 탈리아도 재밌었겠다 근데 탈리아는 한 번밖에 못 타지 바다 히토츠 가랏 여기는 박스다 이 자식아 하하하 노래가 박스다 여기도 공포다 하하 일로와 일로와 빼시면 안되만 빼시면 안되만 이리와 아 요즘 세대 말이야 누가 이 세상에 지금 칼리스타를 선픽해 이 자식아 나도 안 하는 건데 그거 너 칼리스타 선픽하니까 그런 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뭐야 우리 팀은 왜 또 죽었어 아 죽었다 m 키키 키키 키키키 이즈히 맛있다 칼리 선픽이 만든ey DN 이 층 되면 불쌍한 수준인데 칼리스타한테 라젠카 불러주고 싶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진눌려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진눌려 정타마다 패시브 터지는 거 개꿀이다 칼리스타 아무것도 못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해 마모팔 신화 잡아봐 죽여버린 그만이야 아리 궁 써봐 이제 밀어버린 그만이야 나 우리 블루 먹을래 우리 팀 아무도 나 못 말린다 맥스가 먹겠다는데 누가 말려 아 저런 거 너무 좋아 좋아 그 팩이라고 아 너무 즐겁다 아 취소당했어 왜 나 이번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아 시간이 없었구나 한 시간 지났어요 아 젠장 응 안돼 예치겠어 응 안돼 응 너도 안돼 너도 안돼 야 그래도 이 판 잘했다 그치 펜타킬은 못했지만 아깝다 잘했네 아깝다 아 졸라 웃기네 아 게임 내내 게임 내내 웃기밖에 안한 것 같은데 루시언이 잘해서 다행이다 그나마 칼리스타 딜 못하는 거 개읍긴 해 아니 칼리도 예상 못했겠지 설마 원딜 백스를 하는 새끼가 있을 거라고는 저 새끼도 예측 못했겠지 그리고 모카용이란 존재를 만난 것 그것이 너의 패착이다 일어나 contexts 김신 Bruma 김신 이메일 지 Every 감사합니다.